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한국사 김승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그날 보고 총평할 때 말씀드렸지만 64회 시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선택지나 제시문 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보다 조금 미진하게 점수가 나왔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신석기 시대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빗살무늬터가 나왔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돌갈판하고 갈돌이 나왔습니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한 원시적 수공업의 형태. 그물과 옷을 만들죠. 정답은 5번으로 쉽게 갈 수가 있는데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를 하거나 또는 중국의 화폐인 발량전, 명도전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거나 청동방울 등이 의뢰용 도구로 쓰이거나 거푸집을 사용한 세형동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철기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청동방울 자체가 청동기 후기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뢰용 도구로 이용됐다. 청동기의 의기화. 이러면 철기 시대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해풍속의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면 그래서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또는 죽여야 한다. 왕권이 되게 약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가우가, 구가 등의 사출도의 이름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초기 국가 중에 부여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러면 영고가 답이에요. 12월의 영고. 나머지 제철 행사들은 고구려가 동맹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가 무천 10월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삼한 지역이 5월, 10월 이렇게 있습니다. 12월의 영고는 부여밖에 없어요.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조선이고요. 정사함에 있는 백제죠. 화백회의가 신라고 그 다음에 재가회의가 고구려입니다. 책화 중요한 풍속이죠. 많이 나옵니다. 책화는 동해 지역의 좀 특이한 풍속이에요.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 그래서 천군과 소도 이게 재정분리 사회를 보여주는 건데요. 삼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됐죠? 3번 문제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악 3호분이라는 이 고분벽화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대체로 고분벽화들이 있는 게 고구려 고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 중에서 안악 고분이 특히 이렇게 생활 모습이나 행렬도 같은 것들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쭉 보시면 또 고구려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어요. 경당이라고 나오죠. 경당. 태학은 중앙에 있고 경당은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구려임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재가회의가 있네요. 여기 재가회의. 재가회의까지 나왔어요. 자 재가회의 나왔고 경당 나왔고 안악 3호분 나왔으면 고구려로 특정이 되겠죠. 그러면 고구려와 관련된 건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고국천왕 때 시행했던 춘대춘합제도 진대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진대법은 요즘에 유행인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을 막론하고 진대법을 많이 냅니다. 고국천왕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고조선이 연나라 장소 징계 침략을 받아서 서방 이천여리를 상실했다. 위만조선 이전의 일입니다. 골품제는 신라에서 있었던 거고요. 8조법. 범금 8조도 역시 고조선의 법이죠. 그 다음에 왕족은 부여시. 왕족의 성시가 부여시예요. 그 다음에 8개 성시의 기족들이 지배층이다. 그럼 백제입니다. 백제. 진대법 꼭 정리를 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을 찾는 겁니다. 일단은 능산리 절터에서 나왔다.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나왔다. 능산리 고분군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공예기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교와 불교의 복합적인 어떤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서 향로를 사용하잖아요. 향을 피우는 향로. 그런데 그 향로의 조각이 이상적인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형상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우연히. 바로 그 유명한 백제금동대향로를 얘기하는 건데 백제금동대향로는 도교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맞죠?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안 돼요. 이거는 이불병자상이라고 해서 바레 겁니다. 그렇죠? 이불병자상. 바레의 유물이고.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도 안 돼요. 고구려 불상이에요. 고구려 불상. 금동, 연가, 칠년명, 열애입상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금동, 연가, 어쩌고 저쩌고 고구려. 왜냐하면 고구려 하나 나오거든요. 발에 하나 나오고요. 그러면 3번도 안 되겠죠. 3번은 가야 쪽이잖아요. 딱 봐도 이 금동과는 가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기마인물형 토기인데 신라 거예요. 이런 게 비슷한 게 가야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형태는 이제 신라의 것입니다. 신라의 토기로 만든 거예요. 토기로.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5번이죠. 이게 금동대향로. 신손이 사는 이상세계를 묘사한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능산이 절퇴에서 발견되었다. 까지도 부여입니다. 지금 행정부역상. 5번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래요. 김구의, 구의 왕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그는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다섯 임금을 섬겼고.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네요.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점입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아, 왕이 되지는 못했다. 삼국통일에 기여한 사람인데 왕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제 김춘추가 아니잖아요. 무혈왕이 아니고 김유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김유신이 금강가야의 왕족의 후예죠. 그렇죠?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그 계백장군과 항산벌에서 싸웠던 김유신입니다. 그러면 김유신은 자, 뭐가 됩니까?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가 답이 되는데 비단과 염종의 난이 647년 선덕여왕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난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덕여왕이 사망하면서 진덕여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바로 김춘추와 당시는 아직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이죠. 선덕여왕 말기니까 김유신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문무왕인데 문무왕이 나당전쟁을 하는 중에 고구로에서 건모잠을 죽이고 넘어온 안승을 보도국의 왕으로 삼은 거죠.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한 사람은 바래의 무왕이에요. 바래의 무왕입니다. 바래의 무왕. 문왕 아니고 무왕입니다. 또 무왕이 백제도 무왕이 있기 때문에 바래의 무왕. 그렇죠? 장문유 보낸 거. 기벌포 전투는 676년의 일인데요. 신라가 당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래서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이잖아요.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1, 2천 전투는 신검, 견원의 큰아들 신검의 군대를 격파한 건데 누가 격파했어요? 왕건이. 93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려의 후상국 통일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위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견원의 기순, 신라의 투하, 항복 그 다음에 이렇게 1, 2천 전투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이 인물에 관한 정답은 3번 비담과 염종의 난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령왕 뒤에 이어서 왕이 된 백제왕은 성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 이름을 고치고 나오죠? 국호를 고치고 나옵니다. 원래 백제였는데 나라 이름을 뭐라고 써요? 남부여라고 바꿔요. 남부여. 수도가 웅진이었잖아요. 그렇죠? 웅진이었는데 사비, 부여 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중앙관청 22부 수도와 지방의 5부, 5방의 행정구역을 다 만듭니다. 그러다가 한강 유역을 진흥한과 함께 차지했는데 뺏기죠? 그리고 쳐들어가다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백제 성왕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지금 사비로 옮긴 거 답이 되겠네요. 그럼 미륵사를 창건한 사람은 백제무왕입니다. 7세기에. 대하성 함락은 의자왕 때예요. 의자왕 때 신라를 쳐들어가서 대하성을 함락하죠. 그 당시 신라가 선덕여왕이었는데 그래서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도와달라고 보내지만 거절당하잖아요. 고흥으로 하여금 석위를 편찬하게 하였다. 상국의 역사서는 백제는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이때 석이 나오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뭐가 나옵니까? 진흥왕 때 국사가 나오죠. 고구려는 영양왕 때 신집 5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부귀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이 사람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은 5세기 후반이 되겠죠. 그런데 부귀가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장수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계로왕이 사망하게 되고요. 그 아들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웅진 천도가 되는 건데 정답은 이 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안시성 전투가 나왔습니다.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어요. 당나라 태종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직권층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영계소문이 죽었거든요. 영계소문이 사망했어요. 영계소문이 죽고 자식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고구려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계소문의 사망은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665년 경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연남생이 결국은 투항을 하죠. 지금 건이 연남생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연남생은 당으로 망명을 가죠. 그러면 연남생은 투항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을 당에 바치며 투항했다. 연남생이 지금 간 거잖아요. 당나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영계소문은 사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한 건 4세기 때 일이라서 안 되는 거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한 게 622년이라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을치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격파한 것은 안 되는 거죠. 당나라죠. 수나라를 격파하면 안 돼요.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게 648년에 있었던 나당동맹입니다. 나당동맹은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힘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의 경우에는 안시성에도 패배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당동맹이 이때 체결되는 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고요.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고왕왕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37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37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이거는 371년 이때 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했다. 몇 세기라고요? 지우가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4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했다. 금강가야는 법풍왕 때잖아요. 532년. 진흥왕의 대가야병합은 562년. 그 다음에 살수대첩은 수나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나라 이전이겠죠. 612년. 나당동맹이 648년이라서 사이에 들어가죠. 나당동맹군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고고왕왕을 죽인 것은 371년이라서 4세기 후반에 1이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가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 지도는 가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솔빈부라는 곳이 말을 많이 수출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반도 지역을 장악하셨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이 있고 솔빈부의 말을 수출했다. 그러면 바래라는 나라다. 맞죠? 바래. 자 그럼 바래의 경제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교육을 한 것은, 무역을 한 것은 고려예요. 고려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참 유명한 무역항이죠. 구황작물로 고구마 등이 들어오고 감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재배되는 작물들이고요. 해동통보가 발행되는 시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숙종이 동생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만들고 활구나 해동통보 등을 발행을 합니다. 동시전은 신라의 지증황 때 동시와 동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래의 교육도는 바로 거란과는 거란도, 당나라하고는 영주도와 조공도. 이게 당나라하고의 교육 루트고요. 일본과는 일본도를 통해서, 신라와는 신라도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정해진 사실로 오른 것은, 청해진 아시죠? 청해진 장보고가 설치한 군진인데요. 여기서는 장보고라고 나오지 않고 궁복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 쪽 사례는 장보고라고 안 나와요. 궁복, 궁파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장보고가 신무왕이라는 왕의 즉위를 도왔는데, 신무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신무왕이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문성왕인데요. 문성왕을 또 도와서 왕이 되게 해요.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보고가 원안을 품고 반란을 꿈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염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장보고를 살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846년에 있었던 장보고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장보고의 난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 피살되었다. 해공왕이 신라 중대예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것도 신문왕 때라서 안 돼요. 신문왕 때라서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특히 해공왕이나 신문왕은 중대잖아요. 중대인데,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이거든요. 그리고 화랑도의 세소국역, 이건 원강이라는 승려인데, 진평왕 때예요. 신라 상대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자, 최초니 시무책 10여조를 건의한 것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최초니 시무책 10여조가 진성여왕 시기에 나옵니다. 진성여왕은 51대 왕으로서 신라의 마지막 여왕이고요.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던 문성왕은 46대 왕이에요. 그래서 장보고의 난이 846년이고, 진성여왕의 재위 시기가 887년에서 897년 10년인데, 이때 최초니 시무책 10여조를 올린 게 894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3대운목의 편찬이나, 또 농민발란 원종과 연호의 난, 적고족의 난 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장보고보다 뒤에 있다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후상국 시대에 나올 때, 후고구려 후백제를 물어볼 때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900년의 후백제를 견훤이 완산주에서 세웁니다. 완산주가 전주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건 꼭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넷째 아들이죠. 했다가 신검 등에 의해서 난이 일어나고,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항복하는. 그리고 항상 후백제는요, 5월과 후단과 교육했다.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후고구려는 궁예가 송악에서 건국을 합니다, 901년에. 그러다가 904년에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연호를 무태라는 연호를 쓰고, 905년에 철원천도를 하죠. 성책이라는 연호를 쓰고, 911년에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918년에 왕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결국 밀려나면서, 후고구려, 즉 태봉이 없어지고 고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상국 시대가 정리되는 게, 왕건에 의해서 후상국이 통일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건데, 궁예가 부덕사에 있는 신라 왕들의 화상을 칼로 해선했다. 그래서 신라인들의 마음을 많이 얻지 못했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마진이란 무태라는 연호, 마진이란 국호 등이 나왔고, 수도를 철원천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고구려, 궁예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제가 이건 후백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석하였다. 지중왕입니다.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 도감을 설치했다. 좀 뜬금없이 나왔는데, 정치 도감은 고려 말 원간석기입니다. 그때 충모광이라는 왕이 설치한 거예요. 충모광. 기능상으로는 전민변정도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게 좀 어려운데, 태봉의 최고 부서가 광평성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계와 개벽 요소는 관리들에게 지켜야 될 도리를 정리한 건데, 고려 태조가 쓴 거예요. 고려 태조가 후대 왕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글은 뭡니까? 그것은 훈요십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0번까지 해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과정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 제시문이 좀 길게 나왔는데요. 거란과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란하고 관계에서 첫 번째 낙타 50마리를 보냈는데, 50피를 보냈죠. 왕이 다 궁겨 죽었어요.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 어느 왕때냐? 태조예요. 그래 태조때. 거란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적대적이었어요. 얘네들은 말이야. 발해를 멸망시킨 것들이야. 우리가 상족할 인간들이 못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훈여십조에서도 얘네들은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란이 좀 잘 지내보자. 낙타를 이렇게 50피를 줬는데, 사신들은 귀향 보내고, 이건 만부교에다 궁겨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3대 정종 때예요. 거란 국이 요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바꿔서 팽창이 되니까, 3대 정종이 30만의 광군, 광군 30만을 특수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 6대 성종 때 거란의 침략이 있어요. 1차 침략이죠. 서희의 단판으로 강롱육주를 얻습니다. 그리고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고, 목종이 현종으로 바뀌었을 때,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경이 함락되고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양규라는 사람이 잘 물리치죠. 양규는 나중에 전사합니다. 그러면 가는 고려 태조때의 일이고요. 나는 고려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있었던 거란의 2차 침략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침략이 강감찬의 기주대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광군이 조직되었다. 이게 3대 정종이니까, 태조와 현종 사이가 맞죠? 강감찬은 3차 침략이니까, 양규의 분전 뒤로 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화통도감의 설치는 우왕입니다. 외굴을 격퇴하기 위해서 최무선 등이 건의했어요. 137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잡았다. 이것도 역시 고종 때 일인데, 1232년 몽골의 2차 침략 때니까 안 돼요. 요동정보를 추진하였다? 이게 우왕 때죠? 그래서 이성계가 위하도에서 회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조 때 만부교 사건이 있고, 정종 때 광군 편성 있고, 성종 때 서희의 단판, 현종 때 2차 침략, 강조의 정변으로, 양규의 분전, 개경함락, 3차 때 광감찬의 기주대처, 그리고 나성축조, 그리고 덕정정종 때 천리장정축조, 그리고 나서는 대외관계가 여진조카의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됐죠? 11번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12번, 이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야 됩니다. 이자연의 묘지 명예고요. 딸 셋을 모두 문정의 왕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자였던 암흑예가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 권력을 누렸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인정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중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자겸이죠. 자기네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하고, 자신의 집을 의친궁이라고 하고, 아주 그냥 국왕을 우습게 보는 그런 문벌 귀족입니다. 이자겸. 그럼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것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보다는 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었고, 1170년에 무신정변이 있는 겁니다. 연표에서 찾으면 묘청보다 앞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별무반의 조직은 언제예요? 숙종 때예요. 숙종 다음에 예종 다음에 인종이거든요. 그리고 별무반을 숙종 때의 윤관의 권위로 만들었고, 윤관이 1107년에 예종 때 여진을 정보라고 동북구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윤관의 동북구성축조, 이것은 여진을 물리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인 이자겸의 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 화폐 사용을 주장하는 저는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12번에서 말씀을 드렸던 동북구성축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스님은 바로 해동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입니다. 의천이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사람은 윤관이죠. 윤관도 화폐 사용을 주장했고, 의천도 형님 숙종에게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경제, 이야기를 주고, 그러면 답변을 우리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의 경제, 즉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경이라는 창고가 집집마다 있었던 것은 고구려예요. 관료전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녹읍이 지급되었다. 통일신라인데요. 통일신라 중에서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으면 신문왕이지만, 관료전을 폐지하고 다시 녹읍을 지급한다. 그러면 경도광입니다. 녹읍이 부활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평통보는요. 법화로 사용된 시기는 조선 후기인데요. 숙종이에요. 숙종. 조선시대 숙종 때 법화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영암이나 당항성, 울산 이런 곳이 무역항으로 변성한 시기도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왜 5번일까요? 시전을 감독하는 기관이 경시서입니다. 경시서가 고려 문종 때 설치가 됐죠. 조선 초기까지도 경시서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조선 세조 때부터는 평시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시전을 감독하는 기관,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일단 고려 고종의 능이 홍릉인데 강화도에 있다는 거죠. 몽골 침략 당시의 실권자가 누굽니까? 최후예요. 최후. 최후.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몽골과 전쟁이 시작이 되죠. 1차 침략 때는 그냥 개경에서 맞아 싸웠고요. 그리고 2차 침략 전에 최후가 강하도록 천도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침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최후의 활동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방을 설치한 것은 최후와 관련된 선택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인사행정기구 알아두시고요. 이거 말고도 서방 또는 삼별초, 마별초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봉사십조를 올린 사람은 누구냐면 최충원이에요. 최후의 아버지죠.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용장성에도 삼별초를 이끌고 항전했다. 그럼 배중손이라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삼별초의 지휘관이죠. 배중손. 삼별초는 원래 최시정권의 사병이었고요. 대몽항쟁기에도 몽골과 맞서 싸우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당연히 개경한도에 반대하고 난을 일으켰다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제주도까지 가게 되죠. 김통정이 이끌고 그 다음에 진압이 됩니다.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정중부 다음의 권력자가 경대승입니다. 경대승 다음이 이의민이고 이의민 다음에 최충원 최후인데 최후가 정중부를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라고 했는데 권문세족이라는 지배층이 나오려면 우리가 몽골에 항복을 하고 몽골이 나중에 원으로 코코를 바꾼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간섭기로 전개됐을 때 그때 얘기죠. 전민변정도감은 여러 왕 때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책임자까지 이야기하면서 물을 때는 국민왕 때 신돈이라는 승려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돌아와 왕이 되신 건 알고 있는가? 이전에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네. 나도 그랬다네. 그나저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1번 원정이 더 큰 걱정이다. 원 간섭기에 고려왕이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는 원의 공주와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변발과 호복에 그런 어떤 몽골 풍의 풍속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원정을 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 원정을 언제 하냐면 충렬왕 때 해요. 충렬왕 때. 충렬왕 때 1번 원정을 몽골이 원해서 우리가 두 차례나 협력을 하죠. 두 번 다 태풍으로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단 이 문제는 원간섭기의 상황이라는 걸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빈민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태조죠. 이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요.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악소에서 봉기한 것도 이것도 무신 직권기 117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국사기도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묘청의 선우천도 운동이 있고 묘청의 난이 실패하고 나서 김부식이 상국사기를 편찬한 거죠. 고려 인종 때라서 안 돼요. 그럼 김보당이 의정 보기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켰다. 이것도 무신 직권기에 해당이 되겠죠. 김보당의 난은 11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원간섭기 이후의 일이니까 쌍성총 간부의 수복. 이게 어느 왕이에요? 공민왕이에요. 반원정책할 때 공민왕. 그러니 이 문제에서 정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불교 문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수석사 대웅전이 나왔습니다. 주심포 양식. 수월가늠도 나왔죠. 가. 자 보겠습니다. 뭐가 안 되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고려시대 문화유적이 유물이 맞죠. 논산간척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은진미륵. 이것도 맞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 탑비. 지강국사 현묘탑도 있고요. 탑비도 있는 거죠. 고려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왜 얘가 안 되냐. 본 법조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에요. 조선 후기에 이렇게 겉으로는 다층으로 보이지만 통층구조로 만드는 것들이 꽤 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법조사 팔상전은 완벽한 5층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항상 짝지어 나오는 게 법조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공주의 마곡사 대웅보전 이런 건물들이 조선 후기 사찰 건물을 대표하는 것이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5번의 경우에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인데요. 주심포 건축물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연대상 오래된 고려시대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맞죠. 17번 밑줄근 왕의 제위 시기에 쓰던 사실로 오른 것. 자 동국정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종의 편찬사업, 조선 세종의 편찬사업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농서는 농사직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칠정상 같은 거. 의서는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치, 상강행실도, 또는 화양무기 제조에 관한 총통 등록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의문서를 잘 못 봐요. 동국정문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했다. 집현전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긴 한데요. 자 그럼 이 왕은 세종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동국정문을 편찬했다. 그렇죠? 세종. 자 갑인자가 제약되었다. 이게 왜 맞냐면 먼저 조선이 인쇄기구를 태종 때 만든 인쇄기구가 있어요. 주자소라고 있습니다. 주자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활자를 만드는데 개미년에 만들어서 개미자라고 하는 것을 주조를 해요. 자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조하는 것은 태종입니다. 이거는 태종. 이거는 태종이고요. 자 그러다가 세종 때가 되면 활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갑인자 갑인년에 경자자 경자년이겠죠. 병호자 병원연이겠죠. 이런 것 등등을 주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자판 조립 방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선택지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정답이 세종과 관련해서 1번입니다. 금위형을 설치한 건 조선 후기의 숙종이라서 안 되는 거고 무회더부 통지도 조선 후기 정조라서 안 되는 거고요. 경국대전의 완성도 성종이라서 안 돼요. 자 그러면 현량과는 누굽니까? 중종 때죠.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했다가 결국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물러나게 됩니다. 제거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세종의 제휘식에 있었던 사실인데 문제가 참 어렵게 나온 겁니다. 18번 문제 가군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은요. 창덕궁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과 건축물 중에서는 수원화성과 그 다음에 창덕궁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축물들이고 한양도성은 우리가 등재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등재되지는 않았어요. 북한산성도 아니에요. 남한산성, 그 다음에 창덕궁, 그쵸? 그 다음에 수원화성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건축물 등입니다. 그러면 도나문 거쳐서 쭉 가는 얘기죠. 그럼 창덕궁이라고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등이 설치된 것은 창경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서궐이라고 불린 것은요. 경의궁이에요. 원래 경덕궁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경의궁으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동궐, 동쪽에 있는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는 경웅궁이죠. 그리고 유폐시키고 나서 경웅궁을 낮춰서 서궁이라고 부르니까 보통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도전이 이름을 다 지으려면요. 처음에 태조 때 만들어진 경복궁이어야 돼요. 그래서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라고 했는데 태종의 형이었던 정종이 개성으로 한번 천도한 적이 있거든요.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그러면서 태종 때 건립된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처음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약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에 도약정, 부약정 및 직월, 사화를 선출한다 돼 있습니다. 일단 양문 또는 약계 이런 것들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조선의 향촌 양반들이 향촌 사회의 자치를 위해서 지금 향촌 자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규약이죠. 이것을 우리가 향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향약의 임원들이 약정, 도약정, 부약정, 직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칠제라는 전문 강제를 두었다 안 돼요. 이건 고려시대의 국자감이에요. 고려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에서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제를 만든 겁니다. 옥당이라고 불리고 경연을 담당했다. 조선시대의 중앙관청 중에서는 홍문관입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와 훈도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교수진을 파견해요. 그러면 국립교육기관이라는 얘기죠.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은 서원이 아니라 향교입니다. 풍속교화와 항촌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잘못한 거를 향약의 규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매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를 땅에 묻는다라는 거죠. 미륵을 기다리는 향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매향이라고 하는 말은 향나무를 땅에 묻어둔다. 그래서 미륵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신앙입니다. 불교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사림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정답은 뭐가 된다? 바로 향약에 관한 얘기니까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치안유지도 했다. 그러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치안유지도 있을 수 있죠. 덕업상권, 환난상율,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과실상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향촌자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여러분 비변사라는 관청명이 나왔어요. 비변사가 산포혈환 이후로 임시기구로 생겼다가 을묘여변 이후로 상사라 되었다가 조선 후기에는 국정의 최고기구가 되죠. 비변사가 변방을 방비하는 일이나 할 것이지 광산 개발하는데 왜 끼어듭니까? 그럼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 어떻게 됐다? 모든 권한을 국정을 다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조선 후기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민영광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가 광산을 독점하다가 민영광산을 허락하게 되고 그러면 덕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조선 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자감은 안 돼요. 주자감은 발해의 수도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초조대장경 안 되죠. 이거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현종 때부터 만든 겁니다. 몽골의 침략 때 불에 타서 대몽항쟁기에 발만대장경을 만드는 거죠. 빈곤가도 안 돼요. 신라 말이잖아요. 육두품들이 당나라의 시험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 시험보로. 과전법도 안 되죠. 과전법은요. 세조땜이 현직관료 중심으로 주는 직전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는 뭐예요? 고추나 담배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판매를 위한 상품작물의 재배로 돈을 많이 버는 분홍층들도 출연하게 되는데 특히 조선 후기의 새로운 작물 중에 고추, 담배, 고구마, 호박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상품작물의 재배, 농민층의 분화 이런 키워드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또 농업기술에서 이왕법의 전국적 실시 그 다음에 견종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까지가 조선 후기에서 많이 나오는 농업 분야의 키워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0번까지 해설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6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해설 강의 21번부터 3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안핵사 박교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핵사 박교수는 1862년이죠. 임술농민 봉기 즉 진주밀란 시기에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뭔가 봤더니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각하더라. 전정군정 한국. 그래서 특별기구의 설치를 상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862년 임술농민 봉기 시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전개된 배경은 뭐가 될까요? 배경은 바로 진주밀란이 시작이에요. 진주목사 홍병원이라는 사람하고 경상우병사 백락신의 수탈입니다. 타막이 원인이어서 진주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우리가 임술련이기 때문에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린 것은 개화정책 시기에 그 개화정책과 미국에 대한 수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고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특히 이 전에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온 게 큰 원인이 되죠.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운요. 그러면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에 강화도 주약입니다. 그 다음에 동학교도가 교조신원을 요구하며 삼내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교조신원은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를 신원시켜달라 동학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전라도 삼내에서 열리게 된 게 189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강화문 앞에서 복합상소 보은집회 이렇게 가는 거죠. 황사영이 외국군대에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 흰 천에다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1801년에 신유박해 때 해당되는 것이죠. 특히 신유박해 때 정약용, 정약전 등등이 귀양을 가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밑줄근 전하가 제외한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무술렴 봄에 양성지가 팔도 지리지를 바치고 서거정 등이 동문선을 바쳤다. 팔도 지리지 나왔고 동문선 나왔습니다.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팔도 지리지에 만약에 신찬이 붙으면 신찬 팔도 지리지 하면 세종이거든요. 동문선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는 누구다? 조던 성종입니다. 조던 성종. 그래서 경도의 첫머리에 팔도 총도를 기록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각도 앞에 도별지도를 붙여서 양경 팔도로 하고 뭐 등등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성종이 제외한 시기의 사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가래집남. 일단은 가래집남이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요. 이거는 16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문휘고. 동문휘고도 정조예요. 정조.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가 완성된 게 정답입니다. 항상 성종도 편찬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동국통감역사, 동국여지승남, 지리서, 국조오래의, 윤리의뢰서죠. 그러니까 국가의뢰서고요. 그 외에도 성종 때 나왔던 책들, 악학개범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팔도지리지, 동문선, 경국대전의 반포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의부감이 간행된 거는 언제입니까? 광해군 때죠. 전쟁 끝나고.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원 비고 상당히 중요한 백과사전인데 영조때입니다. 그래서 모두 안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육절한 것은 땡땡.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다. 라고 했습니다. 땡땡의 즉위와 직권시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훈구와 살인,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살펴본다. 반정으로 연상군이 폐해되고 누가 즉위합니까? 중종이 즉위하죠.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키죠. 삼포왜란. 그리고 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중종 때 등용해서 예를 들어 살인의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 조광조 아닙니까? 조광조. 그렇죠? 그러면 조광조는 위훈삭제를 주장했었어요. 중종반정의 공신으로 책봉된 자들 중에 거짓이 많다. 위훈삭제. 이괄의 나는 인조때 인조반정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유일하게 수도를 점령했던 반란입니다. 허접과 윤형 등의 남인이 대거 축출된 것을 경신환국이라고 해요. 경신환국. 그러면 이제 경신환국은 숙종이죠. 정혜립 모반 사건은 언제입니까? 선조때에요. 선조때. 그리고 기축옥사가 일어나죠. 정혜립 모반 사건은 정혜립이 난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혜립이 동인 쪽이었는데 이때 담당 수사를 담당하던 책임자가 송강정철입니다. 서인. 정철이 동인 쪽을 많이 죽였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축년의 옥사다. 그래서 기축옥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혜립 모반 사건 기축옥사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동인 내에서 남과 북으로 또 분화가 되기도 하죠. 조의재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김일손은 죽임을 당했고 조의재문을 썼던 김종직은 부관참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오연의 사화죠. 무오연의 사화. 무오사화입니다. 정답은 4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헌은 금산에서 7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외군과 싸우죠. 금산에 보면 700의 총이라고 있어요. 이게 임진왜란 때입니다. 가 당시 하락한 의병장 김천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문부 장군 나왔어요. 특히 길주대첩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천일 장군 2차 진주정 전투 때 전사하죠. 그러면 이분은 누굽니까? 조헌 나왔고 또 사명대사 승병으로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점령한 것은 세종이에요. 그 다음에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했다가 답인데 이게 답하고는 조금 사실 거리가 멀긴 해요. 송상현, 동래부사, 부산참사, 정발 이런 분들이 외군이 첫 초창기에 부산 쪽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이죠.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전한 것은 병자호란이에요. 강화도가 함락되자마자 투신합니다. 투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폭약으로 자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약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자호란. 최왕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건 우왕이죠.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은 송상현의 동래성 전투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밑줄근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는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셔도 되겠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김홍도의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말 발급을 끼우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조영석과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줬어요.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기의 특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 진경산소화 글이잖아요. 누구예요? 정선, 겸재정선의 금강전도화, 인왕재색도 그 다음에 정선입니다. 정선, 진경산소화 수시력은 충선왕이에요. 충선왕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역법서가요. 고려시대는 당의 선명력을 쓰다가 고려 후기의 원의 수시력 공민왕이 명예 대통령 가지고 오고 조선, 세종이, 칠정산, 조선 후기의 시헌력 이렇게 가는 거죠. 조선 후기이려면 시헌력이라고 하면 맞아요. 양반사회를 풍자한 탈춤 같은 것들 괜찮습니다. 판소리 괜찮고요. 한글, 소설 다 서민문화의 장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대전 통편의 완성 이걸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법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됐죠.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죠. 대전 통편 정조고요. 대전 회통이 고정떵선 대원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조잖아요. 정조. 오케이. 자,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으니까요. 이게 속전이 속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원전이라고 하는 건 경국대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 정조로 특정. 그러면 초계문신제 오케이. 정답. 맞죠? 그런데 홍경래 난은 순조때잖아요. 1811년이니까. 예송문쟁은 여러분 현종이에요. 두 번이나 다. 2인좌의 난이 언제입니까? 영조 때 소론과 남인 불만 세력들이 일으킨 바람 아닙니까? 자,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흥령관까지 갔다. 이게 바로 효종 때 나선정벌이에요. 나선정벌. 러시아 정벌하는데 조총부대 보내라. 나선이 러시아거든요. 청나라가 요청을 해서 안 보낼 수가 없었죠. 효종이 죽기 전에. 나선정벌입니다. 별이 아니라. 나선정벌. 죄송합니다. 나선정벌.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 쓸게요. 나선. 나선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나선정벌. 경세유표 끝 정야경입니다. 그리고 아학 편훈의를 썼다.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을 강진에서 귀향하는 시기에 많이 씁니다. 다산정야경에 관한 문제예요. 해동제국기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건 조선정계의 신숙주가 쓴 겁니다.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중종 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고요. 나중에 이황이 건의해서 명종이 소수소원으로 사액을 하는 거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하곡정제조가 되겠죠. 정제도. 수원화선 건축할 때 기기도서를 창구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정혁용. 28번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게 불을 붙인 선으로 배에다 옮겨 붙게 했어요. 이게 대동강으로 접근했던 미국 상선인데 제너럴 셔머노 무역선이긴 하지만 상당한 무장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얘네들이 평양에 올라와서 약탈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정박 중이었는데 대동강도 여러분 감조화천이기 때문에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되게 심해요. 썰물이 빠질 물대를 모르니까 배가 수위가 낮아져서 걸려버린 거죠. 그때 불을 붙인 배를 접근시켜서 화공을 한 겁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1866년. 다음에 5년 후에 신미양요가 미국이 이걸 핑계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전말을 잘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평양감사가 박규수예요. 그러니까 임술농민 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갔다가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답이에요. 그럼 신류박해는 1801년에 있었던 일이라 이것이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전주 화약이 체결된 것은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그 다음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 병인양요잖아요. 병인양요. 안 되는 거고요. 오페르트 독울 사건이 1868년에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파서 유고를 훔친 다음에 협상을 하려고 한 건데 일단은 지금 밑줄 친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1868년이거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보다 뒤에 있어요. 됐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을사의병 하잖아요. 을사의병. 최익형과 임병찬, 민종식, 신돌석 이런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을사의병 하죠. 그러다가 쓰시마섬에 끌려가시는 거고 대한강복회가 조직된 것이 일제강점기예요. 친일파를 처단한 건 맞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강복회를 조직한 사람은 박상진이라는 사람이고 일제강점기입니다. 국권 빅달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지필한 분은 누구예요? 박은식이죠. 우리 고통의 역사.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창의대장 이인영이나 그 다음에 당시에 군사장이었던 허위 이런 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보구간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광고냉과 싸워서 패배하죠. 역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의 2차 봉기입니다. 동학의 2차 봉기. 동학이 여러분 아까 우리 보면은 동학이 전주 하향 얘기도 있었는데 예전에 동학의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가 나눠지는 게 일단 답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을사의병입니다. 동학은 1차 봉기가 1894년에 일어나잖아요. 고부밀란 다음에 그래서 쭉 안핵사 이용태의 폭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토현, 황룡청 전투, 전주성 점령, 청일 양군의 파병, 전주 화약 이렇게 되는 거죠. 전주 화약이 그래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해산했는데 직강서 설치하고 폐정개혁안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교정청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경북궁을 습격하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가보교육을 강요하게 되니까 동학이 2차 봉기를 해요. 남접 전라도 동학과 북접 충청도 동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로 통해서 논산에 직결했다가 공주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광군을 만난 거죠. 그래서 2차 봉기에 해당되는 거고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이 엄청난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전봉준이 체포가 되는 것이죠. 30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올케 골라라. 심의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 활동과 청국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궁으로 옮기게 했다. 경우궁이 궁궐이 아니에요. 경운궁 아닙니다. 경우궁 이게 작은 사당인데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쪽은 자신들의 세력이 숫자가 적잖아요. 당시 청나라 군대에 비해서. 그래서 수비가 편한 작은 곳으로 간 거예요. 창덕궁같이 넓은 곳은 커버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일본군의 지원을 구하도록 요청하니 주상은 이렇게 해서 일본군사는 나를 도와라 라고 했어요. 졸지의 변란을 만나 사대당들. 사대당들이 친청파죠. 거두들은 주상께 경우궁에 계심을 듣고 이끌어 했다가 민영목,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채우를 당하였다. 결국은 설득을 해서 고종이 창덕궁으로 황궁을 하거든요.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공세가 시작됐고 3.1천하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갑신정변을 읽히게 되죠. 그럼 84년이니까 연도를 찾아보시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이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으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는 한성조약, 그 다음에 일본과 청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0분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4회 한국사 능력검정체험 심화과정입니다. 해설강의 31번부터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개혁안의 내용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지금 쭉 읽어보니까 파리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각각계라고 시작이 됐고요. 이 개혁위원회 공국기무처라고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줬으면 또 어려운데 공국기무처를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1차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시기에 1차는 공국기무처가 있고요. 2차 때는 없어져요. 이 결정을 하는 권한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국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안은 뭘 찾으면 된다고요? 갑오개혁 중에서도 1차를 찾으면 돼요. 갑오 1차 개혁. 갑오 2차 개혁이 아니라 1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 아시죠? 그러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것은 을미개혁이잖아요. 을미개혁. 태양역이라는 또 달력을 쓰고 탁지 암운으로 제정을 일원화하기로 하죠. 양전사업 지개발급은 광무개혁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헌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자재 폐지, 공사노비제도 폐지 같은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개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국기무처를 다행히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토대로 을미개혁과 가보 1, 2차 개혁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광무개혁의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 개혁안들의 내용들은 비교, 정리하시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일일이 외울 수 없습니다만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가는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다. 일단 독립관이라는 그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나왔고요. 오늘 황제 폐하께서 대황제라는 종교한 칭호를 갖게 되신 것 대황제라는 황제로 직위한 것이 1897년이잖아요. 그렇죠? 아간파천에다가 돌아와서 10월에 황제 직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의 조항을 의견 안으로 바쳤더니 이어 회원들이 조칙 5조와 헌의 6조 10만장을 인사하여 나라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가 헌의 6조를 올렸더니 고종이 거기에 대해서 조칙 5조를 또 내려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1898년에 당시에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요. 관민공동회. 그래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헌의 6조가 나오는 거죠. 헌의 6조. 중추원 신관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가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다?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96년 2월에 고종께서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시죠. 4월에 독립신문이 발행이 되고요.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종께서 1897년 2월에 경흥공으로 환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연호를 정하고 강무로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황제가 되죠. 그러면 독립협회는 일단은 황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98년 접어들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로 확대가 되죠. 관민공동회가 헌의 6조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관선 25명, 민선 25명으로 구성되는 50명의 중추원 관제를 제안했을 때 고종이 승인을 해요.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보수파 관료들이 동예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을 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고종이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동예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이 1898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동예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왜 황제 폐하께서 대왕제라는 종교한 칭호를 갖게 되신 이런 경축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동예협회는 입헌군주제 아니냐. 황제권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동예협회가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예협회는 대한제국의 수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가다라는 의미에서 황제를 칭한다라고 그 취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일 뿐 결국은 동예협회와 고종의 갈등은 어디입니까? 공화정 추진설이잖아요. 보수파들이 만든, 조작한. 그 공화정 추진설 때문에 동예협회를 강제 해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예협회는 전제군제를 옹호한 것도 아니고 공화정을 지향한 것도 아니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종의 광무개혁 이후에 또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황제권을 계속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나타나는 거고요. 동예협회를 강제 해산한 다음에 1899년에는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단체는 동예협회입니다. 그러면 답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일단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건 동예협회가 아니라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보안회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죠. 이게 정답이에요. 러시아 절영도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할러은행 폐쇄나 군사 교련단, 재정고문단, 철수시키는 거 다 동예협회가 하는 겁니다. 태극서관을 설립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건 신민회죠.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신민회 활동이고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전개되는 거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알죠.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1941년에 발표하는 거랑 거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동예협회활동 2번입니다. 33번입니다.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 한성사범학교 규칙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가보 2차 개혁 시기에 고종께서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을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성사범학교의 규칙과 외국어학교 규칙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의 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유경공원은 안 돼요. 길모, 벙커, 헐버트 등이 유경공원을 만든 것은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인데 1886년입니다. 우리는 1895년 이후의 내용을 찾아야 돼요.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서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도 83년의 일입니다. 80년대 학교고요. 자, 오산학교가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든 학교인데 1907년에 남강 이승원 선생이 교장으로 만든 거고 8년에 안창호의 대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사립교육기관 아닙니까? 이것도 83년이죠.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돼야지만 함성사범학교 규칙이 나와야 되죠. 다 맞는데 이것만 뒤로 가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오산학교 1907년, 안창호의 대성학교 1908년 신민회랑 관련됩니다. 34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일본인들의 약탈 행위에 관해 보도한 무슨 기사를 읽어보았는가? 보도 내용을 접한 헐버트가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 의견을 청취했다더군요. 제가 헐버트 얘기하면서 헐버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반환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분이 헐버트입니다. 일본의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타카 베델이 참관한 대한매일순보입니다. 이게 영국인이 사장이라서 제대로 그래도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고종의 을사늑약에 대한 의견을 밝힌 친서도 무효친서도 실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도 하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광고를 처음 실었다? 안 돼요. 이거는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한성주보, 한성순보 다음에 한성주보가 있어요. 천도교 기간지로 발행되었다? 안 돼요. 이건 만세보입니다. 1906년에 발행된 만세보. 이인직의 혈의 누우라고 하는 신소설을 처음으로 연재했죠. 국채보상운동의 학산에 기여한 게 맞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건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친서를 게재한 것과 그 다음에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된 곡이 황성신문에 실렸지만 일주일 뒤에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장기 삭제 사건은 1936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는 일제강정기이기도 하고 동아일보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동아일보 말고요. 다른 신문이 하나 더 있어요.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만 잘 안 나오니까 동아일보.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한다. 순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성순보가 되겠죠. 한성순보가 83년에서 84년까지고요. 방문국이 발행합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에 중단됐다가 86년부터 한성주보라는 이름으로 주간지로 나오고 국한문 혼용이죠. 상업광고 처음 실었고요. 2년 정도 발행하다가 재정문제로 방문국이 문 닫으면서 중단이 됩니다. 이 문제,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 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라고 법관들이 취조하고 있어요. 일본은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전쟁은 러일전쟁이죠. 러일전쟁 때 한일의정서에 보면 대한제국의 영토와 독립은 보장한다고 했어요. 대신 자기들이 전략적 요충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포츠머스 주약, 러일전쟁 끝났죠.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상과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909년에 있었던 하얼빈 의거입니다. 이 전쟁은 러일전쟁이고요. 그러면 독도를 불법적으로 러일전쟁 중에 자신들의 영토라고 편입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맞아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1905년 7월인데요. 이게 일본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미국이 대한제국 조선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라테프트 밀약 다음에 8월에 2차 영일 동맹이고 9월이 포츠머스 주약이니까 맞는 거죠.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초빙되었다.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초빙이 되려면 1904년 8월에 체결했던 1차 한일협약과 관련돼요. 한일협약의 결과로 지금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각서라고 하는 것은 사법권, 그 다음에 감옥사무권이 박살되는 건데 190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적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의정서가 맞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적을 마음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영토와 주권은 보장하겠다.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한일의정서입니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에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1905년 넘어가면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항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1사, 늑약, 외국은 박살되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고정태위, 한일 신협약, 정미철 조약, 기후각서, 병합조약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순서를 내용과 순서를 알아두시고요.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36번입니다.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건 토지조사 사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시 토지조사국 조사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2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찾으면 돼요. 회사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이미, 19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산총파업은 29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국가총동원법도 38년에 지정돼요. 안 돼요. 조선노동공제가 20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안 되네요. 지금 토지조사 사업이 12년부터 18년까지니까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41년에 제정이 됩니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36년이고요. 예방구금령이 41년입니다. 전부 다 안 되죠?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신간회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신간회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민중대회로 확대하려고 했고 진상조사단을 보내기도 하죠. 19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간회가 결국은 어려움에 처해요. 만약 많은 인사들이 체포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코민테르네 12월 퇴제 사회주의 쪽, 공산주의 쪽에서 이제 민족주의자와 연대 파기하고 노동농민운동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나가는 해소론을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신간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비타합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를 했다고 얘기하죠. 그 배경 중에 꼭 60만세 운동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간회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 이렇게 개입하는 거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없어지는데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할 수는 없죠. 암태도 소작쟁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좌익과 우익이 손을 잡은 거니까 민족유일당 즉 민족협동전선이 맞아요. 부민간 폭파 사건은 부민간 의거라 그래서 광복 직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대한애국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주도한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님이 1923년에 의열단에 써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잡지 어린이가 간행된 게 1923년입니다. 어린이날은 일단 22년 5월 1일 날 정했다가 제1회 기념식을 23년 5월 1일 하죠. 그래서 23으로 보든 22로 보든 큰 상관은 없는데 23년입니다. 전부 다 안 돼요. 그럼 해당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신간회가 할 만한 거는 내용이 해당하는 것은 민족협동전선, 이걸 민족유일당,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번 미줄근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일으켰어요.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등의 구호가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물산장려운동이죠. 원래 회사령이 있었어요. 1910년에 회사령이 20년대에 들어서면서 폐지됩니다. 회사 설립이 이제는 신고지로 바뀌면서 훨씬 쉬워져요. 일본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죠. 그 다음에 1920년에 조선관세령이 개정이 되면서 관세를 원래는 부과했었는데 관세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폐지와 일본 기업의 진출 가운데서 우리 민족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국산품을 사용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시작이죠. 1920년 평양에서. 한계가 있긴 있어요. 사회주의나 특히 노동자와 계층에서 가격만 오른다. 이번 자본가들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이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관부가 방해할 수 없죠. 20년대면 조선총독부니까. 조선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이 됩니다. 조선관세령 폐지가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이 되니까 원래 관세를 납부하면 일본 상품에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본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 상품이 싸게 들어오잖아요. 일본 기업도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죠. 한국중앙총상에는요. 시전상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1898년에. 한성은행. 한성은행이 1897년에 만들어지고 대한천일은행이 1899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은행들이 사실 그래요. 시험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 은행 자체가 중요하다, 아는 이다를 떠나서 이게 대한제국식이 만들어진 식사능업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이 은행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전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산총파업이라는 겁니다. 노동운동에서는 원산총파업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원산총파업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39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태평양 전쟁 발반 후에 일제의 전시동원 취재가 강화된 시기의 판결문입니다. 땡땡땡은 이웃 주민과 잡담해서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취지시킨다 등의 발언을 하며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럼 이 시기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 중에서도 중위 지금 태평양 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 이후니까 40년대 상황으로 국한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은 될 수가 없는 게 국가보안법 자체는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그래서 당시에 재원국회가 12월에 제정한 법이라서 이때는 나올 수가 없고요. 여자들에게는 몸비를 입히고 남자들에게는 국민복을 입히는 작업복을 입히는 이게 이 상황이 맞습니다. 인력동원을 위해서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는 것은 5년이라서 안 되고요. 조선형평사라고 백정들의 신분적 차별철폐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23년입니다. 헌병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이라고 그랬는데 조선태형령이 12년에 제정이 돼요. 조선인들은 때리는 형벌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는 겁니다. 40번 문제.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호는 환산, 환매를 쓰고 김해 출신이고 합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조선어 연구에 가입했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조선어학회 활동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맞춤퍼부통이라는 제정한 거랑 표준어 제정한 게 있어요. 표준어.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하기 위해서 말모의 작전 전개했던 거. 그거 아시면 되고 그 전에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21년 그 다음에 이것이 조선어학회로 바뀐 게 31년이죠. 그럼 조선어 연구회 시절에서는 가게 하나를 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서유견문을 집필한 사람은 유길준이에요. 국문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1907년 학부 소속인데 주시경이나 또는 지석영 선생 이런 분들이고요. 세계지리교과서인 삼인필지를 한글로 쓴 사람은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헐버트. 유경공원의 교사로 왔던 헐버트고 민족을 역사소설에 중심해둔 독사신론을 1908년에 발표하신 분은 대한메일신보죠. 1908년. 그러면 신채호입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요. 조선어학회 회원 중에 이윤재라는 분이 있어요. 이윤재. 정답은 어쨌든 조선어학회와 관련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50번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4회 심화과정 해설강의 41번부터 5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가부대를 찾는 건데요. 이 부대가 보니까 지청천이 총사령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충칭에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역이 나올 때 충칭이 나오면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이 충칭에서 창설이 됩니다. 임시정부의 소속 부대죠. 그리고 이거 말고 먼저 만들어졌던 것은 1938년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대가 나중에 하복지대와 김원봉 계열로 분화가 되죠. 김원봉이 나중에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면 조선의용대 하복지대는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해서 조선의용군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만주지역의 유격대를 찾으라고 하면 동북항의용군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천보전투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광복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게 맞죠. 그런데 쌍성부 대전자령 전투는 북만주지역에서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 등의 부대랑 연합해서 30년대 전반기에 만주지역에서 싸웠던 거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은 말씀드렸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1938년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인 독립군 부대입니다.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능과 전투 등에서 승리한 것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그래서 한국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에 관해서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독립군 부대들이 자유시참변 이후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성립하죠. 이게 민정과 군정의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제가 미스야 협정 등으로 탄압을 합니다.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고요. 북만주의 28년에 혁신의회 남만주의 29년에 국민부가 만들어지죠. 혁신의회는 원래부터 1년이 기한이었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30년에 한국독립당으로 계승이 되고요. 거기 산화부대가 한국독립군 진청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개편이 되었다가 그 산화부대가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양세봉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로 우리 한국독립군과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중국 부대들과 연합하여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죠.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호로군 등의 부대랑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경박호 전투 등을 전개했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능과 흥경성 전투 등을 전개한 겁니다. 30년대 전반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주국이 수입되고 이러니까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지역으로 많이 넘어가죠. 또 윤봉이 이것 때문에 관내지역에서 무장투쟁도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민주혁명당을 만들고 또 임시정부의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김원봉의 민주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고 조선의용대를 만들죠. 그래서 민주혁명당에서 탈퇴했던 지청천, 조수왕 등이 임시정부의 한국국민당과 손을 잡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거쳐서 한국독립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40년 3월에 충칭에 들어왔는데 임시정부는 나중에 5월에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9월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김원봉이 의용대 본부가 충칭에 있었으니까 항의를 했겠죠.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42년 5월에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합류를 해버려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면서 부사령관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복지대, 김원봉이 충칭으로 들어가는 것에 반발했던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원래 중국의 팔로군등과 연합해서 거기서 이제 스자장전투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들이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중국의 만주지역부터 중국 관내지역의 큰 틀에서 항일독립군의 활동이에요. 됐죠? 그럼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 자유시 참변을 당하는 21년의 상황이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한국광복군의 활동에서 먼저 40년 9월에 창설하고 그 다음에 41년에 41년에 대일선전포고하고 42년에 김원봉 세력을 받아들이고 43년에 영국군과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작전을 하고 45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신문을 보니 며칠 전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게 정읍 발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련은 우리 소련의 주장은 작년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우리 미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2차 미소공동위원회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읍 발언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보세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어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파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읍 발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주고 좌우합작 7원 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됐어요. 미군정기 지지했지만 잘 안됐고 그 다음에 이 정읍 발언이 나온 것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 뒤에 좌우합작운동 실패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고 이것도 결렬이 됐는데 그런데 아까 제시문을 보니까 1차 때와 같은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때도 당시에 협의기구를 만들 때 찬탁단체만 들어가고 반탁단체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좌우합작운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좌우합작운동 찬탁반탁으로 싸우고 있던 좌우가 정읍 발언을 계기로 뭉치게 되는 거죠. 여운영, 김규식 처음에 미군정도 이거를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지를 처리하지만 그런데 자 볼게요. 답은 일단 4번이고요. 답은 4번이고 제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1구 사건은요. 정부 수립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온 것도 48년입니다. 소련이 북한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다시 열리고 하는 건데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것은 45년 9월의 일입니다. 그 전의 일이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학을 수립 선포한 것도 45년 9월의 일이에요. 9월 6일에 선포했고 거기에 반대해서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좌우합작운동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순서 배울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3번 가에서 라의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고 거열줄을 패서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구주 오소경임은 뭡니까?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죠. 신문왕 때 구주가 완성되었다. 현종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와 75암무사를 두었으나 얼마 후에 암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와 8목을 두었다. 그 이외에 5도양계를 정했다. 5도양계가 나왔으면 고려네요. 고려. 그렇죠? 고려현종. 이렇게 됐습니다. 성종 때 시비목에 보냈고 이제 고려현종이에요. 각 고울의 이름을 고쳤다. 드디어 완산을 전주로 하고 개림을 다시 경주로 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로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로 하였으며 평양안주 영원길주가 개수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선이네요. 조선, 평안도, 전주 이런 면이 생기고 영길도. 영길도가 나중에 이제 함길도, 함경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조선시대고요. 전국을 23부의 행정교역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가보 2차 개혁입니다. 가보 2차 개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뜯어보니 다시 제가 뒤로 돌아가보면 가는 뭐예요? 통일신라, 나는 고려, 현종 다는 조선, 조선초죠. 조선초에는 영길도니까 나는 가보 2차 개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제도가 정비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욕살, 철역은지는 고구려의 지방관의 이름입니다. 고려가 아니라. 자, 조선시대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돼서 수령을 감독하죠. 수령에 대한 감찰권이 있어서 사원부를 내헌, 그 다음에 관찰사를 외헌 이렇게도 부릅니다. 광무개혁이 아니라 그랬죠. 가보 2차 개혁입니다. 광무개혁 시기에는요. 아간파천 이후부터 다시 13부체죠. 13부, 23부가 아니라 13도. 13부가 아니라 13도. 아간파천, 광무개혁 시기는 13도 체제입니다. 원래 8도, 조선 8도, 가보 2차 개혁 때 23부, 아간파천 이후로 13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44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기도 가장 중요한 말이 국군이 서울에서 퇴각했다만 있으면 6.25 전쟁 초창기일 수 있는데 유엔군도 퇴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에서 모두 퇴각을 했으니 서울을 다시 뺏기는 상황입니다. 이걸 1.4 후퇴라고 얘기하죠. 그럼 1.4 후퇴가 51년이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체결되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장진호 전투가 나오면 이건 1.4 후퇴 전입니다. 이것은요. 1950년 1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흥남철수가 있고 1.4 후퇴가 있는 겁니다. 반민특위 습격도 1949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요. 에치슨 라인은 1950년 1월인데 6.25 전쟁 전의 상황이죠. 별로 안 좋은 상황, 영향을 미친 선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타이완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이었으니까 50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 뉴스에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언제냐면요. 1971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박정희 정부. 그럼 박정희 정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70년이니까 맞죠. 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예요. 300산업이 발달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도 전두환 정부예요. 보통 3조호항은 1986년부터 많이 보거든요. 노사정위원회가 IMF를 극복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정답은 경부고속도로. 만약에 답이 새마을운동 같은 게 나와도 괜찮은 거죠. 46번입니다. 가난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간은 뭡니까? 대학교수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OK. 4.19 혁명입니다. 명동성당에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이게 87년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서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87년 6월 항쟁 때 나온 구호가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960년에 4.19 혁명이고요. 1987년에 6월 항쟁입니다. 그러면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것은요. 1964년에 있었던 6.3 항쟁, 6.3 시위입니다. 4.19랑 관계없고요. 박지근 정부예요.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고 한 민주화운동이었다. 여러분 4.19가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와 부정부패 등의 원인인데 그때 군부 독재는 아니었어요.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고 하는 것은 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 기원을 이끌어냈다. 이게 6월 항쟁의 결과가 맞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것도 역시 5.18이 맞겠죠. 군부 독재, 이게 좀 마음이 걸리는데 군부 독재라고 하면 박지근 정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도 해당이 되고 그럼 박지근 정부라고 하면 부마민주항쟁 같은 걸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5.18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고요. 신군부가 나온 거니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지만 전두환은 임기를 다 마쳤고 선거에 의해서 노태우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7번. 이거는 긴급조치만 보고 아시면 돼요. 긴급조치가 74년에 처음에 제정돼서 75년까지 제정이 되는데 마지막 75년에 긴급조치 9호가 제정이 되어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시의 때까지 계속 존재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긴급조치라는 거 읽어보시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거를 긴급조치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유신정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신정권이니까 뭐가 될까요? 자 3.1 민주구곡선언이 참 중요한 사료입니다.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나와요.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제아인사들이 민주회복을 위한 선언을 한 건데 알아두시고요. 국민 방위군 설치법은 6.25 전쟁 중에 공포가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모집된 국민 방위군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하는 국민 방위군 사건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내각 책임제를 골자르는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장면 내각이 이래서 출범한 거고 신안공사는 미 군정 시기에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신안공사가 48년에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이 되면 일본인 소유의 농지였던 귀속농지에 대한 유상분배가 이루어지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함이 구속되었다. 이게 1958년 이승만 정부 때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해체해버리고 조봉함은 구속됐다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59년에 조봉함에 대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승만 정권 때의 진보당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신국가보안법 제공도 있고 경향신문 폐간도 있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장례와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1945년에 38도선이 그어졌죠. 분단이 지금 55년이 됐대요. 시기적으로 2000년 아닙니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623특별성명은요. 박정희 정부가 1973년에 북한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됐죠. 그 다음에 화해와 불가치 및 교리협력관 합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부르죠.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4남북정상선언인데 이거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7.4남북공동성명이 1972년에 최초의 통일에 관한 합의서로 남가복이 합의했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후속기구로 만들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정답은 개성공단 1번입니다. 49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강수, 서희, 이해, 김홍지, 김규식이 나왔어요. 일단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김의문을 풀어달라는 글을 당나라에 보내죠. 청방인문표 강수가 맞아요.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니 서희. 이거는 고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략을 말로 물리치죠. 그래서 강동육주를 확보한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라는 분 잘 몰라요. 우리가 일본에 파견돼 개혜약조 체계를 기회했다. 개혜약조는 세종 때 세견선 50척과 세삼위도 200석을 약속한 건데 일단은 1443년 나도 보고요. 보빙사의 정권 대신은 누구냐면요. 민영익이에요. 민영익인데 앞에서 김홍집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틀리고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다. 누군지 볼까요? 김규식 맞잖아요. 그렇죠?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대표로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정답은 민영익. 그렇죠? 앞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홍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일본 가서 조선책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해라는 분은 중요한 분은 아닙니다. 세종 때 개혜약조 이해와 변협은 등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력 역임한 시 석주 이상용의 생가인 임천각 안동인데.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고창전투가 안동이잖아요. 후산국통에. 동쪽이 평안해졌다. 봉청사 근락전 안동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적원축이죠. 도산서원 안동이 있죠. 태계의 왕. 임천각 이상용의 독립운동. 안동 찾아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김원창의 난이 신라 하대인데 웅천주 도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주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강주령이 고공농성원한 곳이 을밀대 지붕인데 을밀대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성에.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략을 두 번 당하는데 1차 침략 때는 서경이 함락됐어요. 1362년 2차 침략 때 개경이 함락돼서 안동까지 피난을 갑니다. 요국대장공정원. 이게 맞고요. 신립이 충주전투에서 전사하죠. 투신을 한 거죠. 김사미와 효심의 난. 신라 하대 고려 무신집권기의 반란인데 김사미와 효심의 난이 이의민 집권식입니다. 그때 김사미가 일으킨 곳이 운문이라는 곳이에요. 그 운문은 안동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 보면 오히려 경상도 청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 의문이 나는 부분은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시험 보는 날은 시험 보고 와서 라이브로 정답 발표하고 해설강의 하고요. 시험 보기 3일 전에 막차 탑승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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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